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2번부터 쌤이 논술 미니 설명회를 통해서 논술 관련된 정보라든지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올려줄 텐데 일단 처음에는 논술을 뭐 시작하려고 하거나 지금 시작해서 이제 초반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보통 자연계 논술은 수리논술 먼저 시작하니까 일단 수리논술 초반 학습법에 대해서 어떻게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기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줄게. 물론 개인마다 공부하면서 자기한테 맞게 조금씩 변화를 줘야 돼. 근데 이제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궁금한 친구들은요. 이거 참고 삼아서 자기만의 일단 실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변화를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수리논술 강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 강좌를 기준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 그러면 선생님 강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논술 시험의 경향은 당연히 반영을 했어. 하지만 그대로는 아니야. 뭔 소리예요. 자 일단은 보면은 논술 문제 중에도요. 실제로 논술 문제는 대문항이 나와. 대문항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소문항들이 붙어있는데 보통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문제들이 평균적으로 쉬워. 그리고 그 쉬운 문제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조금 내신이나 대신 이제 쉬운 내신 말고 조금 조금 심하던 내신 내지는 수능스러운. 물론 시험 범위가 수능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하고 일치할 때 얘기하는 거야. 수능 시험 범위하고 일치하는 부분은 수능스러운 문제들도 꽤 포함되어 있어. 하지만 사실 수리논술 강좌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이 500시간 600시간 찍고 싶지만 그렇게 찍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찍어놔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나름의 물론 이제 생강좌가 제일 길다고는 해. 그렇지만 나름의 액기스만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하고 싶지만 못해. 그래서 굉장히 강의에서는 뭔가 효율적인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들. 그냥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착각도 생겨. 왜냐하면 수련술 문제는 분명히 쉬운 문제도 나온다.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고 대신 안문제 쪽에 몰려 있고요. 당연히 같은 문항수라 하더라도요. 이 문항마다 배점이 달라. 그리고 그 배점이 다른 게 수능보다 더 심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 점수의 의미는 없어. 물론 틀리면 안 되지. 그치? 근데 그거는 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수련술만 하는 친구들은 드물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능스러운 또는 내신스러운 문제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시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강의에서는요. 최대한 배제를 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강의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아 수련술은 어려운 것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강의의 특징을 알아야. 왜냐하면 가끔 이제 너무 어려운 것들만 만나면 좀 자신감을 잃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대신 그렇다고 아예 빼는 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샘은 보통 이제 강의에서 다루진 않고요. 경험을 늘리는 측면에서 샘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 문항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록식으로 이렇게 딸려서 나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뭐 꼭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논술 시험의 경향은 반영은 하되 그대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예전에는 수능 시험범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해서 샘도 이렇게 많이 안 했던 내용인데 대신 수능 논술에서는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학생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수능 시험범에서 빠졌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혈이야. 수혈 굉장히 약해졌어. 학생들이. 거꾸로 얘기해줄까? 내가 수혈은 계속 나와. 왜냐하면 수학과 관련해서 얘가 그 수학의 규칙성이라는 어떤 특징들을 얼만큼 잘 알고 있고 그거 가지고 잘 응용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 수혈이 최고거든. 그럼 수혈은 계속 묻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혈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왜 이제 내신에서밖에 잘 안 하니까 자기가 수혈을 잘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샘도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수혈이 나왔던 비율은 예년이나 요새나 차이는 없어. 차이는 없지만 강의 양은 조금 늘렸어. 뭐 그런 식의 차이는 있어. 그래서 논술 시험의 경향은 반영하지만요. 그대로는 아니고 이제 현재 학생들의 어떤 수능 시험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를 줬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만의 방법론. 왜냐하면 가끔 어떤 친구들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냥 수능 열심히 하면 수련술 다 맞출 수 있대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교과 저는 만점자가 저는 교과서 열심히 해서 만점 받았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어떤 시험이든 간에 교과 레벨을 넘어가는 문제를 내면 안 돼. 그건 맞는 거야. 그치? 하지만 수능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우리 수능 만점자 1년에 몇 명 안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는 교과 수준을 제대로 공부 못한 건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풀이를 봤을 때 교과 과정을 열심히 밟은 사람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논술도 당연해. 교과 수준만 열심히 했다면 풀이를 봤을 때 이해는 갈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런데 논술도요. 분명히 논술의 어떤 시험 특징이 있고 나이도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높다 보니까 논술만의 방법론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론들을 어쨌든 당장 바로 실전에 투입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밟아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통 강의가, 특히 초반 강의에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의 체계적으로 뭔가 당장 바로 도움이 물론 되는 게 제일 좋지. 그런데 그냥 근시각적으로 강의를 구성하기보다는 뭔가 체계를 밟아가서 결국은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수학실력을 늘리는데, 올리는데 초점이 보통 특히 초반에 맞춰져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위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아.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어.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보기 강좌, 맛보기라고 하긴 좀 그렇다. 논술을 가볍게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기초라고 해야되나? 무료특강으로 스님이 사용설명서, 수련술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이건 짧아. 짧지만 오해하면 안 돼. 중요한 거 얘도 다뤄. 다룹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기 강좌라고 해서 스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정도의 그런 구성이라고 보면 돼. 스님 같은 경우는 수련술 마인드캠프, 수막캠이 여기에 해당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사용설명서를, 수련술 사용설명서 강좌를 안 만들었다면 이 문제 여기다 넣을 거야. 오케이. 대신 이제 좀 맛볼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뽑아놓은 것뿐이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실전. 실전 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실전 수련술 실전 길라잡이라고 해서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야 굉장히 짧으니까 6, 7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수막캠은 기본기 강좌고 실전 길라잡이는 어쨌든 실전 강좌이니까 아 실전 길라잡이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문제가 더 어렵나 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문제 난이도는요. 스님이 봐도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어. 그럼 뭐예요? 문제 난이도는요. 어쨌든 기본기 강좌라고 해서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기본기 강좌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 나중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겁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본기 강좌에서는 뭐 배우냐면 수련술의 유형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전 길라잡이에서 어 한 번 더 반복했으면 하는 걸 미리 또 배우는 것도 있어. 왜 일부러 두 번 하겠다 이거지. 물론 똑같은 문제를 하진 않아. 어 주제만 워낙 잘 나오고 학생들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시키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본기 강좌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선별할 때는 난이도를 보고 선별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선별하냐면요. 어 얘가 이런 방법론이나 유형이나 이런 이론들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배우기에 좋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선별한 거라고. 물론 똑같은 그 효과를 내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난이도가 쉽고 하나는 어렵다면 그런 경우에는 쉬운 건 여기서 다르고 어려운 건 여기서 다룰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기 강좌도 난이도가 높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하냐면 바로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이 특징을 알아야 선생님이 이제부터 말하는 초반의 공부법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일단 수련술 초반 학습법의 주안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 초반이 언젠가요? 초반은 이렇게 보통 잡으면 돼. 보통 우리가 수련술을 강의 기준으로 얘기할게 근데 강의 기준하고 공부 시간 기준은 좀 달라. 강의 기준은 주당,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적어도 이만큼의 복습은 해줘야 돼. 예복습은 해줘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한 4.5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해 나수련술. 이건 공부 시간 얘기하는 거야. 강의 포함해서. 자 이렇게 갔을 때 자기가 물론 이제 학생마다 느는, 실력 느는 거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은 6주에서 8, 9주 정도를 잡아. 약 두 달이야. 약 두 달. 오케이. 자 이때가 수련술 초반 학습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선생님 저는 두 달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볼 건데요.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면은 실력을 다지기도 전에 그렇지. 실전 시험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이 좋고 자기도 모르게 수련술에 도움되게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극히 극히 일부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면 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겠지. 어쨌든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이 시기에는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프리 시도를 하는 건 괜찮아. 프리 시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강의를 듣기 전에 자기가 예습하면서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염들이 이제 그 난이도라든지 문제가 다 양이 다 틀려. 난이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또는 시간이 얼마큼 거래될지 애매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문제마다 다 표준 시간이라는 걸 넣어놨어. 표준 시간.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모르겠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교재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선생님은 표준 시간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대문항으로 시험을 본다면 답안 작성을 제외하고 필요한 시간이야. 선생님은 그 시간 안에 다 풀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보통은 시간 모자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을 지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참고삼으라고 넣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는 소문항이 적은데 문항수가 적은데도 표준 시간이 많은 건 나이도가 높은 거지. 그치. 아니면 계산량이 많다든지. 근데 어떤 문제들은 소문항이 되게 많은데 표준 시간이 짧은 게 있어. 그건 뭘까? 그치.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원래 시험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까지 선생님이 고려해서 정해놓은 거야.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 표준 시간 가지고 자기가 아 이걸로 시험을 본다면 내가 답안 작성을 제외하고 이 정도의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논술은 100점 마자에 합격하는 시험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 표준 시간 내에는요. 다 모풀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예습할 때 그러면 이 표준 시간만큼 저는요. 풀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거 욕심이야. 사실은 욕심이야. 아 물론 자기가 논술을 저는 한 반 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어 좋아. 하지만 초반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될 수 있으면 난이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면 그 다음에 효과는 같은 거라면 선생님이 낮은 거를 그치 선택하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으면 그건 참고 문항으로 빼버렸단 말이야. 왜 강의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난이도 있는 것들 좀 수준이 있는 것들을 다루고 싶으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같이 할 이유는 없잖아. 시간 낭비잖아. 서로만 해.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다고 근데 아직 수련술이 뭔지도 모르고 어 그 다음에 강의에서 다루는 거는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고 오케이. 어 그렇다면 그거를 초반에 이렇게 시도하면요. 일단 첫째 시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져. 그 다음에 자신감이 하락해. 왜? 잘 안 풀리거든. 그래서 자신감 하락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풀이 시도를 조금 하는 건 좋아. 안 하는 건 안 돼. 왜냐면 가끔 보면 이제 우리 몇 장 보자. 했는데 문제도 안 읽고 와서 강의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는 건 강의마다 선생님이 오티이나 이런 데 실어놨기 때문에 그걸 더 자세히 참고하면 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초반부터 초반부터 내가 완벽하게 풀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은 조금 버리자는 얘기야. 괜히 시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허락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욕심이란 얘기야. 초반에는. 그리고 적어도 선생님 강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배제했다. 왜? 그런 거는 뭐 참고 문항에 실어져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봐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초반에는요. 뭐에 초점 맞추냐면 배운다에 초점 맞춰야 돼. 배운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응. 요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배운다. 난 아직 논술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오케이. 맞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에 초점 맞추고 당연히 예습을 하긴 해야 돼. 가볍게라도 자꾸 분석하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막히는 거 의미가 있는 거야. 막혀봐야 돼. 막혀야 그 막히는 걸 선생님이 아, 이 풀이가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와닿니? 자, 자기가 어딘가에 막혔어. 선생님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그 넘어가기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습을 하긴 하되 보통 초반에는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 표준 시간에 뭐 한 20에서 30% 정도 해라. 대신 이제 실력이 좀씩 늘고 있으면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초반에는요. 논술만의 어떤 원리도 있고요. 이건 뭐 이론이라고 봐도 괜찮아. 그 다음에 접근법도 있고 방법론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배운다에 초점 맞춰야 돼. 배운다. 오케이. 물론 배우고 나면 교과 과정으로 설명 가능해. 근데 논술은 수능이나 내신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접근방법이나 정리법이 다르다고. 그거는 뭐 단순하게 맛보기 강좌 사용설명서만 들어도 알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험을 늘린다. 논술이 어렵고 논술 문제를 잘 못 풀겠고 출제에도 파악도 잘 안 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냥 경험 부족이야. 수능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이유가 뭐야.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리는 이유가 뭐야. 경험 늘리려고. 본 문제 또 보잖아. 오케이. 물론 새로운 문제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수련술 초반 학습은요.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말아야.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야. 딱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라. 그럼 뭐다? 배운다와 경험한다. 또는 경험을 늘린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자 특히 복습 복습은 늘 중요하지만 초반일수록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복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계속 늘려가는 거야. 이게 가장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주안점이야. 오케이. 욕심 금물. 배운다. 경험 늘려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향후에도 뭐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짧게.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늘고 있어. 늘고 있어. 이건 약간 개인차니 있어. 자 그렇게 되면 향후 학습 시에 자기가 이제 늘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실력이 다르고 자기가 그 어떤 시험에 대해서 경험량이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야. 초반을 강조한 거고 그럼 이제 향후에는 어디에 고려 더 추가적인 고려를 하면 되냐면 답안 작성 능력도 또 별개야. 이건 표현 능력이거든. 가끔 보면 답안을 작성했는데 와 한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돼. 논술은요. 논술이야. 그치. 문장으로 써야 돼. 어? 수식 쓰면 안 돼. 써도 되지. 그림은 그리면 안 돼. 되지. 그래프? 표? 활용해도 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려야 된다고. 대신 여기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을게. 그래서 답안 작성 능력과 풀이 능력은 조금 별개야. 물론 서로 전후 사정을 잊지. 풀어야 답안 작성을 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못 풀었으면 아무리 표현 능력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별개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자기가 어떤 초반 그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는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다면요. 수리논술 답안 작성 능력을 조금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기회 또는 시기를 좀 갖는 게 좋아. 그럼 선생님 봤을 때는 극초반을 좀 넘어선다면은 한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그러니까 저 극초반 그 학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두 달 정도는요. 이런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답안 작성 능력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별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답안 작성 능력은 물론 이제 결국 글 쓰는 능력이거든. 평생 키워가야 돼. 사실. 왜?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친구들은 뭐 이건 어떤 직업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머리로 먹고 살 가능성이 높아. 몸으로 먹고 살 가능성이 높아. 머리겠지. 그러면 자기 머리에 있는 걸 어떻게 남한테 표현하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그 표현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 글과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회 나가 봐. 말할 기회는요. 친구자끼리 대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할 기회는 글이 통과돼야 그 기회를 갖게 돼.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회사원이 됐어.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번 보고서 좋더라고. 그러면 우리 사장단을 모아놓고 프리젠테이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뭔가 글이 통과돼야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학자가 됐어. 교수가 됐어. 마찬가지야. 논문 되잖아. 그래서 그 논문이 워낙 좋으면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하는 거지.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너무 긴 얘기인가? 어쨌든 천천히 실력을 늘려가는데 대신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기본 수준이 있어. 그것만 넘어가면 돼. 오케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금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요게 기본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답안 작성 표현 자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계속 늘 거야. 기본 수준만 넘어서면. 알아서 늘게 놔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야 우리는 그치 요거를 마스터하고 나면 그냥 이제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푸는 데만 주력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느 한 시기는 집중적으로 해서 적당한 수준의 마스터를 해야 된다. 오케이. 대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수강 전에 이제 풀이 시도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 그치 그 풀이 시도하는 양을 늘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 뭐 표준 시간에 뭐 20% 썼다고 해서 끝까지 20%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자기가 기본 초반 그 시기가 지난다면 그치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었다면요. 첨삭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아. 사실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대신 이제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온라인 오프라인 있잖아. 근데 이제 온라인은 본인이 어쨌든 간에 강의를 챙겨서 들어야 된다는 거지. 주기적으로. 근데 수리 논술도 그건 똑같아. 근데 그거 외에 더 추가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첨삭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즉 자기가 답안 작성을 해서 내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그치 뭔가 점수도 맞고 지적도 맞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온라인도 있어. 온라인도요. 온라인 첨삭이 있습니다. 아 물론 자기가 여건이 되는 사람은 오프라인 가서 해도 괜찮아. 어쨌든 간에 첨삭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 전문가한테 지적도 한번 받아보는 거지. 오케이. 뭐 첨삭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치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어느 정도 자신감이 또 100% 자신감을 또 기다리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일부 붙었다면 자기가 첨삭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아. 대신 이제 첨삭 시도를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첨삭 강좌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 온라인 첨삭 강좌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아 그건 여기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초반이 지난 다음에는 나중에 이런 것들도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그냥 미리 조금 살짝 얘기한 거고요. 일단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너무 욕심내면요. 효율도 떨어지고 진도도 분명히 늦어질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더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그 다음에 자신감만 상실해. 사실 논술은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강의를 수강해서 듣는데 이해가 가. 그건 논술할 수 있는 친구야. 근데 아직 실력이 붙기 전에 아직 연글기도 전에 자꾸 시도하다가 자꾸 틀립니까. 자신감을 잃어서 아 나는 나는 논술하면 안 되나 봐. 아직 실력이 붙기 전이란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6주 9주도 모자라다고 봐야 돼. 왜? 주제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이제 6주 9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일부 이런 원리라든지 이건 다 못 배울 수도 있지만 방법론이나 접근법들은요. 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도해 보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초반에 그러니까 수련술 공부는 일관되게 쭉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투자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분명히 초반과 중반과 종반이 공부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새 논술 초반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세 가지야. 사실은 세 가지야.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라. 그 다음에 배운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뭐야? 중요한 게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그치? 경험을 늘려라. 즉 난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의기소침하게 공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요. 같이 수련술과 관련된 또는 논술과 관련된 설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의 주제를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nad